헬스 어르신! 어르신! 교입은 교입은 마산길이 과장님 넌 조용하고 있을 때 적밥 새끼야 지금 얘기 중이잖아 그리고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구하고 그러지 암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니들 다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니들 체험 칠 거야? 맞춰줘 그래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! 내가 너 한 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야! 뭘 뜯어봐!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가가! 왜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기랄들이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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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